What did you write on the letter to Hwang? 황희 오빠한테 손편지를 적은 걸 들켰더라구요. 사실 그걸 제가 이제 그냥 다 몰래 몰래 수진이수아도 거로 배우분들 좀 몰래 드렸는데 저희 키덩카메라가 그걸 포착을 해가지고 어쩌다보니 많이 알게 돼서 되게 부끄러워. 근데 뭐 쓴 건 없구요. 그냥 정말로 저희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준오빠가 아 나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온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스럽다. 근데 서준오빠는 그린 시체도 예쁘네요 참. 저 덕분에 서준이가 더 멋지고 많은 분들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리고 혹여나 힘들고 고민이 생기면 날락해. 다시 한 번 너무 고생했고 행복해야 돼. 나도 멋있어요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마주치세요. 아흥